고시가 너를 TV에서 내가 봤다고 고시가 꽃 좋아? 고시가 꽃 좋아? 조용히 해! 너도 조용히 해! 나도 미션 중이야! 나도 미션 중이라고! 야! 눕지 마! 일어나! 고시가! 고시가! 잠깐만 너 사과 좋아해? 고시가 너 사과 좋아해? 어? 사과 좋아?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고시가 사과 좋아해? 조용히 해! 아 조용히 해! 야! 너도 조용히 해! 미션 중이잖아 지금! 안 보여? 아 무슨 고시기가 어딨어? 고시기! 고시가 좋아해! 여기 무슨 실험이에요? 저 실험 각자? 여기? 키스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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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! 아! 고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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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시가 이게 뭐하는 거야? 아! 드럼 부러지도 않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? 고시가! 하아야 넌 뭐하냐? 쟤 뭐해? 너 뭐해? 반가워! 난 코끼리를 사랑하는! 고시 씨! 하노루야! 널 해치지 않아! 날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해! 여기 비어올려도 인정입니까?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? 하나 맞지? 어? 아 하지아 미안해 아 하지아? 어! 땀 어셸화 here? 아잇 수능! 아지아 잠깐 darum! 아지야 만 responsibility! 아 잠깐만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너무 빠르 진짜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나 진짜 못찾을 것 같아요 나 진짜 못찾을 것 같아요 사진과 같은 홍학 커플을 찍으면 성공 사진이 어딨어? 하트 모양의 사진을 찍어내시면 성공 아 제가 홍학이 이런 상황이 나오면 찍으라는 얘기죠? 내일이 되든 모레가 되든 내년이 되든 아니 쟤네가 사랑을 해야지 찍을 수 있는 거네?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 얘들아! 너네 커플들끼리 막대가자 게임 같은 거 안하니? 얘들아! 자 키스 타임! 지금부터 1분간 키스 타임! 여러분들 여러분들!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! 오 진짜 크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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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형 이리 오세요 형! 어 진짜 가까워 오! 오! 야 혓바닥이 뭐야? 너무 가까워! 야 혓바닥으로 기린! 야 혀가 너무 커! 광수야 니 혀도 저래? 아 이거 먹고 싶나 보구나 뭐 하나 줘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줘요? 아 네 카메라야 카메라야! 아 카메라 원샷! 원샷! 나 기린 거의 실제로 처음 봐 처음 봤다고? 처음 봤다고? 처음 봤다고? 이게 문제야 끝이야? 기린이 잘 먹을 거를 너 답으로 해놓으면 되네 둘 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아 그러면 처음에 두 개 다 같은 음식으로 해야겠다 그럼 맞네 그래 그래 야 왔어! 야 물어봐! 이광수는 잘생겼다 야! 제발! 아니야! 왜 죽어! 이거! 야! 제발! 아니야! 왜 죽어! 이거! 액수를 해야지! 왜! 항상 들고